안녕하세요. 론입니다. 제가 머리를 감아봤는데 비오틴의 트리트먼트를 써봤어요. 그래서 트리트먼트 전에 베리 버거니 헤어식초도 썼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머리가 엉키지가 않죠. 이렇게 이렇게 머리가 윤기가 여기도 이러는 거예요. 대박 일단 엉키지가 않아요. 잡아 땡겨도 되고 그래서 트리트먼트 하루 썼는데 정말 제가 시거 가서 엄마 아빠도 케어해 드리려고 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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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